정조를 위해 은장도를 지어주는 사회 조선 조선왕조는 유교윤리를 널리 확산시키려 노력했으며 실제로 열려와 효녀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전해지지만 그 반작용으로 불미스러운 일 또한 많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전기인 명종 때도 이미 세태가 매우 험악했던 것 같은데 사간원에서는 교화가 쇠퇴해져 인심이 야박해지고 숙숙이 날로 경박해져 거가 대족도 비천한 짓에 빠져드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한탄했습니다. 경상도 단성에 사는 유몽상은 양반으로 그의 딸이 시집간 지 7에서 8년 만에 남편이 죽자 수절하고 있었는데 그는 딸의 뜻을 돌려 장차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절개를 보존하고 의리를 지키고자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 유몽상의 아내는 차마 딸의 뜻을 꺾지 못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뜻이 이러하니 그 뜻을 꺾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당신이 이처럼 상사롭지 못한 짓을 한다면 반드시 후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후손이 없을 짓을 한다면 차라리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 후사를 두세요. 나는 이 딸과 함께 따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유몽상은 이웃 마을의 무례한 자와 비밀이 약속해 홀레 범절을 모두 무시하고 밤을 타 데려와서 잠든 딸의 방으로 들여보내 덮치게 했습니다. 딸은 완강하게 한 거 했지만 절개를 보존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딸은 붕괴에 한탄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평민으로 대했으니 나도 아버지를 평민처럼 부르겠다고 했으며 사연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관원에서는 유몽상과 그의 딸을 껍탈한 자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고 유몽상과 억지로 덮친 자를 잡아 가두어 처벌해야 한다고 권의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감 성준을 탄핵하면서 성준은 유몽상을 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다음 날 잔치에 참석하여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마음 편히 여겼으니 지극히 형편없다며 비난했고 사관도 개탄하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명종실록 17권 명종구년 11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554년명 가정 33년 단성사족 유몽상 등이 저지른 불인을 취재할 것을 간원이 아뢰다 젊어서 지압이 잃은 여인들이 비록 덜어 개가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절개를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로서는 억지로 뜻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몽상은 단지 뜻을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몰래 모의하여 덮치게 한 상황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으로써 풍속을 손상한 짓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때의 현감 성주는 한 고울의 장으로 있으면서 죄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다음 날 잔치에 참석하여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마음 편히 여겼으니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유몽상과 억지로 덮친 자를 잡아 가두어 추구하고 성준도 추구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사신은 논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몽상의 불이 남이여 나를 버리라는 아내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절개를 보존하려는 딸의 뜻도 살펴주지 않고서 정조를 지키는 결백한 여인에게 강포한 욕이 미치게 하여 마침내 절개를 보존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옛적부터 의리를 지키는 분야로서 절개를 지키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항상 몸에 칼을 차고 다니며 불이의 변에 대비했었는데 애석하게도 유씨는 이렇게 하지 못했었다. 당초에 그 아비가 뜻을 꺾으려고 했는데도 칼을 차고 다니며 강포한 변에 대비하지 못했고 이미 절개를 무너뜨린 뒤에도 자결로서 평소의 뜻을 밝히지 못했으니 유씨도 죄가 없을 수 없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른대로 하 유몽상은 부모된 사람으로서 그 딸의 의리 지키는 일을 권면하고 격려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깨끗하게 정조를 지키려는 뜻을 빼앗았으니 매우 잘못되었다. 그런데 사관은 한편으로는 정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딸도 비판했는데 아비가 뜻을 꺾으려고 했는데도 칼을 차고 다니며 강포한 변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절개를 무너뜨린 뒤에도 자결로서 평소의 뜻을 밝히지 못했으니 유씨도 죄가 없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성들이 죽음으로써 끝까지 절개를 지키기를 바랬으니 참으로 부당한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와 비슷한 세태를 보여주는 일화로 강씨의 허한이란 자는 누구든 힘으로 제압하는 거칠고 야비한 자였는데 경상도 의령에 살던 열려 강씨를 강간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울분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강간을 한 허한은 징계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효자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에 반해 강간을 당한 강씨는 자기의 절개를 보존하지 못하고 마침내 허한에게 강간당했으니 어찌 절부이겠는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방수령들이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어 많은 패단을 일으켰는데 이 와중에 하층의 여성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명종 12년의 평안도 선천 군수 이은이 손님을 맞아 어떤 관비를 차비로 정해 접대하게 했는데 그 관비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 그녀의 어머니가 다른 관비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은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도 하여 극히 잔인하게 형장 즉 몽둥이지를 해서 관비는 그날로 죽고 그 남편은 다음 날 죽었으며 그 어머니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1월 2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557연명 가정 36년 간원이 선천 군수 이은이 형벌을 남용한 죄를 고하다 간원이 아르기를 형벌을 남용한 죄는 그 유리 매우 엄중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래 외직에 있는 관원들이 성상에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본받지 않고 형벌을 남용하는 자가 있어서 무죄한 사람의 원통함을 품고 죽음으로써 천지의 화기를 손상하고 수제와 한제의 재별을 부르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선천 군수 이은이 관비를 찾아온 손님의 차비로 정해주었는데 관비의 어미가 그 남편을 위해 다른 관비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은이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노하여 형장의 남용이 극히 잔인했으므로 관비는 그날로 죽고 그 남편은 다음 날 죽었고 그 어미는 겨우 살아있는데 원근의 사람들이 참아듣지를 못합니다. 비명으로 죽은 자는 시체를 검사하는 법이 있으니 이은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본도감사에게 추열해서 형장 남용한 죄를 바로잡아 주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백성의 목숨은 수령에게 달려있는데 수령이 탐욕스럽고 잔인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가혹하게 거두어들임이 날로 심하며 기한을 정해놓고 독책하는 것이 성화보다도 급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떠돌기도 하고 자결해서 죽기도 하여 울부짖는 고아들과 통곡하는 과부들의 맺힌 오난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화기를 손상시키니 수제와 한제가 거듭 이르고 나라의 근본도 날마다 병들어갔다. 어찌 형장 남용 한 가지 뿐이겠는가 오랑캐 그리고 황해도에 열려 126인의 선택 정묘호란 때 황해도에서 절개를 지키다 죽은 분여자의 수는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모두 12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 몇몇 사례를 보면 우선 황해도 해주의 유학 정득주의 아내 김씨는 적에게 핍박을 당하자 먼저 딸을 물속에 던지고 아들을 얻고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해주의 양인 임술립의 아내 대종은 적을 만나 쫓기자 바다를 굽어보며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암호의 아내는 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부르짖고 죽었습니다. 평산에 사는 김광렬의 아내는 어머니를 이끌고 피란했는데 적병이 갑자기 이르자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알고 무녀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고 안학의 기능협의 아내 김씨도 적이 핍박해오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봉산에 유학 권준의 아내 최씨는 남편이 종군한 뒤 홀로 시부모와 어린 딸과 사촌 시동생 최현을 이끌고 피란가다가 갑자기 적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최현에게 죽을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더니 최현이 앞에 큰 강이 있다고 하자 즉시 물에 빠져 죽었고 시어머니도 함께 죽었는데 이에 적이 애롭게 여겨 그의 딸을 최현에게 돌려주고 갔습니다. 수한의 참봉 이공백의 아내 이 씨는 과부가 되어 13년 동안 수절하면서 여전히 죽을 먹고 소복을 잊고 있었는데 적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옹진의 교생 박수립의 아내 이 씨는 해변으로 피란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랬동안 밤낮을 그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적진에서 도망해온 동네 사람에게서 남편이 탈출해 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통곡을 그치고 목욕을 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송화에 보인 강현백의 아내는 적이 경내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맹세하기를 칼을 차고 있다가 오랑캐를 만나면 즉시 자살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칼을 빼앗아 함부로 죽지 못하게 했지만 나중에 오랑캐에게 잡히자 결국 물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보이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을 경제적으로 돕도록 편성된 장정을 말합니다. 장현에 살던 강취규의 아내 강 씨는 갑자기 적병을 만나자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린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적이 핍박에 끌어 일으키려 하자 엎드린 채로 나뭇불이를 잡고 버텼고 적이 칼로 손가락을 자르는데도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양쪽 귀를 베었으나 역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해적은 그녀의 등을 찌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조를 위해 은장도를 쥐어주는 사회 조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은이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노아야 형장의 남용이 극히 잔인했으므로 관비는 그날로 죽고 그 남편은 다음 날 죽었고 그 어미는 겨우 살아있는데 원근의 사람들이 참아듣지를 못합니다. 비명으로 죽은 자는 시체를 검사하는 법이 있으니 이은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본도 검사에게 취열해서 형장 남용한 죄를 바로잡아 주소서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백성의 목숨은 수령에게 달려있는데 수령이 탐욕스럽고 잔인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가혹하게 거두어들임이 날로 심하며 기한을 정해놓고 독책하는 것이 성화보다도 급하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떠돌기도 하고 자결해서 죽기도 하여 울부짖는 고아들과 통곡하는 과부들의 맺힌 온안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화기를 손상시키니 수제와 한제가 거듭 이르고 나라의 근본도 날마다 병들어갔다. 어찌 형장 남용 한가지 뿐이겠는가 오랑캐 그리고 황해도에 열려 126인의 선택 정묘호란 때 황해도에서 절개를 지키다 죽은 분여자의 수는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모두 12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 몇몇 사례를 보면 우선 황해도 해주의 유학 정득주의 아내 김씨는 적에게 핍박을 당하자 먼저 딸을 물속에 던지고 아들을 얻고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해주의 양인 임술립의 아내 대종은 적을 만나 쫓기자 바다를 굽어보며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안무의 아내는 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부르짖고 죽었습니다. 평산에 사는 김광렬의 아내는 어머니를 이끌고 피라냈는데 적병이 갑자기 이르자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알고 무녀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고 안악의 기능협의 아내 김씨도 적이 핍박해오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봉산에 유학 권준의 아내 최씨는 남편이 종군한 뒤 홀로 시부모와 어린 딸과 사촌 시동생 최현을 이끌고 피랑가다가 갑자기 적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최현에게 죽을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더니 최현이 앞에 큰 강이 있다고 하자 즉시 물에 빠져 죽었고 시어머니도 함께 죽었는데 이에 적이 애롭게 여겨 그의 딸을 최현에게 돌려주고 갔습니다. 수한의 참봉 이공백의 아내 이씨는 과부가 되어 13년 동안 수절하면서 여전히 죽을 먹고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적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옹진의 교생 박수립의 아내 이씨는 해변으로 피랑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랫동안 밤낮을 그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적진에서 도망해온 동네 사람에게서 남편이 탈출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통곡을 그치고 목욕을 한 다음 옷을 갈아입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송화에 보인 강현백의 아내는 적이 경례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맹세하기를 칼을 차고 있다가 오랑캐를 만나면 즉시 자살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칼을 빼앗아 함부로 죽지 못하게 했지만 나중에 오랑캐에게 잡히자 결국 물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보이는 군역에 징발된 정군을 경제적으로 독도로 편성된 장정을 말합니다. 장현에 살던 강취규의 아내 강씨는 갑자기 적병을 만나자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린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적이 핏박에 끌어 일으키려 하자 엎드린 채로 나무뿌리를 잡고 버텼고 적이 칼로 손가락을 자르는데도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양쪽 귀를 베었으나 역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에 적은 그녀의 등을 찌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조를 위해 은장도를 쥐어주는 사회 조선의 이야기였습니다.